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청원에 8월 29일부터 올라 있는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청원의 글은 아주 잘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장문의 글입니다. 그걸 전부를 꼼꼼히 읽어볼 만큼 충분한 과치가 있고 또 필요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진인 조은산의 7가지 주장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영남 만인소 청원 가운데서 다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그가 충용해선 신하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만인소 청원의 다섯 번째 주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와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충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오 이렇게 권하고 또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면서 신하를 제대로 가려서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황상폐하께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 쓰시고 계시오인데 조은산은 무험하게도 황상폐하께 없어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안치라고 하거나 붕어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붕어를 안치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은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안치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성지의 자신을 안쳐달라고 스스로 청거하고 나서니 부끄럼을 모르는 조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조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남 만인소를 쓴 사람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이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맹폭격을 가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문재인과 그 사람들입니다. 상소문 제목처럼 조은산을 두둔하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부터 신랄하게 문 대통령 자신과 그의 인사스타일 그리고 척근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마치 법정에 소환하듯이 소환한 다음에 비판을 가합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박탈함에 있어 유일한 책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조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소리를 찌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건데 유일한 책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후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께서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황상폐하의 뜻이자 친문세력의 뜻일 겁니다. 충성을 누가 바치겠느냐 권력을 잡으라고 그냥 허가를 했더만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냥 냉동이 칠 수 있는 냉예란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아주 냉소기적이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괴뚫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낙영은 선대무연황제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여당 세력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무연황제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은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행수에게 퍼본 욕설을 황우마마에게 퍼부을 수 있으니 심이 저어됩니다. 심이 걱정됩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느냐. 경기지사 이재명은 성격이 격하고 은사가 격하니 권력을 진 다음에는 그냥 친녀 세력들은 다 모가지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이실까 그러니까 왜 이재명 씨를 대부분에서 구제했는지 지금도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씨가 권력을 치면 정책으로는 극단적인 포퓰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친녀 세력들은 모조리 목을 치겠죠. 차라리 권력이 다른 편에 넘어가는 것도 훨씬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렇게 영남 만인소의 상소문에도 그렇게 올라있냐. 이재명을 잡으면 이재명이 권력 을 잡으면 친녀 세력들은 다 각오 해야 될 겁니다. 사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음에 조국 전 형조 판서는 성균관 에게 유생을 가르칠 당시에 세상에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대다가 스스로 행조 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가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스트라무스 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계획의 가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흔 이래 황상폐하가 없어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충직한 후계자가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또 다 바꾸어 가지고 죄 없는 걸 해 가지고 다시 또 대권에 도단할 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든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승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 선수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을 다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후계자로서 보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책봉하는 일이 후일의 화근을 업시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 청와대 청원에 담긴 그런 뜻입니다. 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일각에선 조국자 형조 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풀어서 쓰면 대법관 판관 김명수가 두 사람을 모두 다 무죄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양산 사제에서 발을 쭉 뻗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발을 쭉 뻗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착하게 지적한 겁니다. 결국은 현재부터 끝나는 날까지 2여 년 정도 남은 기간은 국정운종의 최고 목표는 그 전반기 4월 15일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제1목표는 4.15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무리한 수를 동원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법을 바꿔서 4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집권 후반기까지는 그야말로 후계자를 낙점해서 자신의 안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후계자를 낙점한 것이 자신의 안의를 도모한 것이다.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책봉하는 일이 후일에 화건을 없앨 것입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망언, 응언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공병호 tv